팝스모크의 디올은 19년 20년도를 크게 강타했습니다. 힙합을 모르는 저도 즐겨 들었으니까요. 하지만 이 명곡이 세상에 나오고 얼마 있지 않아 팝스모크는 사망합니다. 원인은 LA의 악명높은 후버갱 청소년들의 무장강도로 인한 사살이었죠. 사건이 있던 당일 팝스모크는 인스타로 자신의 베블리 힐스, 에어비앤비의 위치가 여러 번 노출됐습니다. 팝스모크가 자신의 구역 근처에 있다는 걸 안 이 10대들은 금품을 탈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죠. 결국 시기 하나 훔쳤는데 2천 달러에 팔았고 그 대가로 팝스모크는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.